지난 9월 전남의 한 고속도로,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경찰기동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합니다.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자 기동대원들은 급히 소화기를 챙겨 내립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도 함께 실시하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안전하게 대피를 했고 추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자 기동대원들은 진화를 시도합니다. 이후 소방차가 도착했고 화재 완진에 성공했는데요. 경찰기동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